으아하하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에도소지와 함께하는 마블 스파이더맨 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게스트 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바로 어셈블TV죠. 어셈블TV 이분도 이분 채널에 아직 영상이 없어요. 기억하니까 로블록스 때 같이 했잖아요. 네. 로블록스 때 가지고 오버워치 때 한 번 같이 했잖아. 그리고 이거 걱정마요. 이분도 자주 출연할 거예요. 이분도 자주 출연할 거예요. 네. 오늘도 마블스파이더맨 들어왔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해볼까요? 그래 뭐. 저번에 이 슈트까지 얻었잖아요. 네. 가봅시다. 왜? 슈트 바꿀 수 있어요? 네.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바꿔봐요. 좋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밑에 왜 잔뜩 있어? 이거 뭐야? 나 물어. 이거 뭐야? 이게 예전에 나온 스파이더맨 아니야? 옛날 슈트야. 얘는 좀 이상하다. 오! 이게 그 새로 나온 스파이더맨 나왔네. 이거 영화에 나온 그 슈트 아니야? 맞네. 오 이것도. 아 그래. 그럼 이렇게 돌아가서 할 거잖아.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서 슈트를 이 둘 중 한 개 고르자. 이거 새로 나온 스파이더맨 저. 이거. 이걸 알아보자. 알았소? 네. 당신은 그거 하고 내가 검색할게 내가 하게 되면. 아 그래 저 감기 아이 또 있어요. 아 저 염색했어요. 알아요? 뭐야 여기. 아아. 저 염색했어요. 알아요? 저 염색했죠? 뭐야? 저 염색했죠? 네. 아주 살짝 티가 납니다. 네. 그래 저 아이 또 감기가 있어요. 여기 무슨. 여기. 뺑소니가 일어났나봐요. 이거 뺑소니 해결하고. 여기. 어. 아 갈 곳으로 갑시다. 해야 될 곳으로 갑시다. 해야 될 곳으로 갑시다. 저는 언제에 돼요? 네? 저 현재에 돼. 네? 지금 원하면 지금 줄게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저 바꿔야 돼 슈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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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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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올라와! 깡패일걸? 여기 저번편에 깡패도 엄청 실행했는데 지하이저 몰라요. 좋은필도 없었잖아 아 맞다 여긴 어딜까? 여긴 뭘까? 여기서는 제가 할래요 여기서는 님이 할래요? 자 여러분 어셈블TV의 실력을 한번 보세요 이 분 잘해요. 이 분 진짜 잘해요 예 저 뭐냐 녹화하기 전에 했는데 저 이거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갔어요 근데 수술트 바꿀거야 알아서 수술트 바꿔 이거 뭐야 저기 누르면 정비페이지 열대잖아 아 임팩트웹 길게 누르면 임팩트 아 이거 한번 아 기억하긴 하는데 이거 좀 오래돼가지고 좀 오래돼서 지금 기억 안나지 넌 오케이 숱도 바꾼다 어 여기에 한번 오 뭐야? 오! 선택가라네? 이거 선택되고있어 오! 슈트 박으겠다며? 오케이 바꾼다 이건 누르래요 아 맞다 스텔스 괜찮네 근데 이게 좋아 난 이게 좋아 이게 여기서 그냥 여기 피스크의 부하를 물리쳐야 된다며 근데 이거는 스텔스 모드 저거 뭐야 저기 느낌표가 뭐야 나 들켰다 나 들켰다! 들키면 안돼 들키면 안되는 상황인데? 날라니까 anda 먼저는 날라가! 억 prior 내가 정말 미치겠다고 먼저 arm 들키면 안되는 먼저 채소이나 igkeiten 딱 최소위너 잡아야 돼 좀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쟤 혼자지? 우와 진짜 떨어졌겠다 내가 다 죽이는거야? 아님 기절 죽이긴 너무 잔인하고 아니 아니 하지마 주변에 있을 것 같아 다음은 누굴 처리할까? 저기 반대편에서 처리할만해 찾아보자 지금 처리하지마 지금 안처리하고 좀 멀리 떨어졌을 때 안된데 지금쯤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오 안들꼈다 오케이 근데 이 빵 소리면 들켜야되는거 아니야? 아 들켜야되는데 이제 이사로 처리하자 죽었어 이제 왜 네모 안떠 너무 멀어졌다 너무 멀어졌다 안되나 너무 멀리갔잖아 알아봐 근데 같은 자리에서 또 잡을 수 없다는거지 그다가 그럼 여기로 가서 해야지 근데 좌우 저 주면 두명 더 있는데 어떻게 어어 여기서 그냥 들켜도 괜찮다네 아니 그건물건물 몰라 그냥 오아아아 아 아 오아 와우 잘하네 잘하자 잘하자 질 질 질 자 오오오时候 어 뭐야? 스킬! 고거워 어아 피니셔 생겼네 어 꺼꼬리 어아어아 저 포커스 치워지는 거 구나 Was 회복해야될 것 같은데 회복해야되면 좀 이따가 에? 죽어! 오케이 해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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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썼잖아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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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ray 버튼같은거 누를 수 있어요? 아뇨 이게 뭐냐 여기 여기 보이죠? 아.. 아 이따가 제가 인사할게요 에에에에에 죽어어 X-ray 버튼같은거 눌러보아요 아 잠깐만 기다려 죽겠다 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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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죽고.. 이번엔 죽으면 제거할게요 아 이거 죽으면 네!!! 오씨!! 그 때 한거 맞아요? 아니 그 때긴 했는데 이게 처음이라서 또.. 이번엔 제거할게요 가분하게 처리했는데 잘 믿지 않는거에요 설마 아니 그게아니라 웨이브2야? 오와~~ 방금 내가 힐 처리한거네 음.. 담도 끝내가 살짝 치워진거네 이스들어갑시다 이것저것 조금 짜릿해 네 알았어요 예? 아맞다 담만한 지 오래되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와~! 이게 임팩트 웨이브 임팩트 웨이브 존자리 잡아서 벽에 붙여버리는거야 존자리 잡아서 벽에 붙여버리자 임팩트 앱으로 이 자리 잡아서 벽에 붙여버리자 이 자리 잡아서 벽에 붙여버리자 스킬을 어떻게 하는거야 잠깐만 벽에 붙여버리자 벽에 붙여버려 아이 왜 안 피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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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치냐 이렇게 뻥 어 여기 보너스 목표 그럼 더 많이 준다는거 아니야? 그러겠지 뭐 얘는 뭔가 좀 던져야지 아아아아 저리거 전기 그런거 들고 있을거야 뭔 소리가 전기가 좀 어려워 방필하고 총 좋아서 응 너 자리만 잡으면 내가 임팩트 앱으로 벽에 붙여줄게 유인해 유인 아아 나 제대로 못샀네 얘넘 저리가 아아아 이거 건망진 녀석 오케이 오케이 벽에 붙이긴 됐다 이제 피니셔 열 번 하기 저기 나 임무가 있네 아우 내 임무 피니셔 열 번 거 더 있어 일단 저 일단 피 다 채운 다음에 회복 다 한 다음에 아아 죽음 제가 한다 저기요 제가 니마 두 번이나 빠졌잖아요 이번에 알았어 알았어 이사연 남았어 한명만 남았어 아니야 한명 아니야 이거 웨이브 최대 몇개 더 있어 와우 여기 슈퍼바워 오케이 아 알았어 알았어 지금 최대 6웨이브까지 있을걸 오케이 아 저기 써져있네 6웨이브 응 사라졌어 스포일러 하지마세요 스포일러 스포일러 워호호호호호호호호호 피라고? 피라고? 아 꽤 할수록 안 돼? 네 님은 안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님은 이걸 싫어해가지고 네 저 방패된 놈이네 처음엔 정말 좋아했다가 부스전에서 자꾸 저다가 저다가 드디어 이기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만했어 다시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네 나 좋아졌죠 슈트가 새롭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제 애들이 던져부터 맞으면 이게 어지러워 응 알아 그런 것처럼 아 나 이 오케이 너무 웃겼어 피니쉬야 다섯번 했다 이제 절반 했어 정비 지지지 정비 지지지 어 뭐야 저 사람 죽었구나 오케이 피하고 응 제발 빨리 끝낼게요 어 이거 마지막 앨브에요 벌써 어 그래? 이게 뭐야 와 아 아 안돼 죽을 수 없어 여기서 워 와 와우 피니쉬 좀 채우고 자 여러분들 저 최대한 염색도 할거에요 왜냐면 이 염색은 색깔이 너무 없어요 색깔이 있는게 좋아가지고 아 님 티가 나요 네 티는 나긴 나겠지만 티는 많이는 안 나와 그래서 지금 금색으로 조금 바뀌어 아니 아 왜 염색을 해요 아직 어리잖아요 님은 알아 어리다면 어리겠지만 한번 한번 해보게 근데 그니까 염색하고 있을때 뒷머리카락이 완전 간지러웠어 근데 자꾸 긋게 되더라 근데 처음하는 사람들은 다 간지러워나 아 이 총 갖고 있는 놈 어딨어 이거 대포야 총이 아니야 내가 안해도 되겠네 흐흐흐 외부까지 타아 살아났네 근데 이상하게 오오 뭐야 잠은 눌렀다 잠은 눌렀어 근데 이상하게 근데 반일이 이렇게 걸리면서 던지기는 안하네 외부까지 타아 던지기 어디있지 근데 저 있잖아 근데 그것은 흐흐흐흐 찍으러와 오 여기 던지기 있다 던지기 주위에 가끔씩 어딘가면 가면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포커스 포커스가 뭔가 달라 오케이 여덟번 했다가 두번도 해야돼 근데 딱 두명 남았어 이제 어떻게 버텨 그치 어떻게 비니스 재우지 이거 저기 슈퍼파워가 꽉 찰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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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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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파워 야옹 하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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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충분해지길 제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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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여긴 처리됐네 뭐야 여기 가면 돼? 계속 안 돼 오케이 방은 무시하세요 뭐 어쩔 수 없어 야 또 오케이 얼른 진행해 X A슈도 바꿔야지 아 이거 알지 아 오케이 바꾸게 초보 아니야 이 정도면 모시라 초보 아니야?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X-ray 버튼 눌러면 이것도 좀 누르세요 이거 님 녹화 끝나고 좀 얘기합시다 근데 갑자기 얘기하자고 얘기하는 거야 아 님 의자 왜 의자를 갖고 저기를 부딪치냐고요 아 몰랐지 보일 수 있지 씨 으아 짜증나 흐흐흫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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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기 사진 찍기 사진에 똑같은 포즈를 찍을 그냥 막 찍으면 좋겠지 엘톤 눌러서 카메라를 도전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오오 포즈 좋은데 포즈가 좋아야지 사진을 찍는게 좋아 응 사진을 몇 개 찍어야 돼 그러게 랜드마크가 뉴욕에 맞나봐 오케이 얼른 진도 나갑시다 그래 뭐 오 카메라 해제 해제지? 오케이 아 다음으로 갈 목표는 어디야? 아 그렇게 빨리 안나갔군 새로운 차 마틴 리치 아 이웃지 아 얼굴 좀 보여줘야 이 어디가야되는거야 그럼 이제 오케이 파티 준비한다네 승모 메이숙모 아 메이숙모 파티 아 그럼 기다리는 동안 타워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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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임모 잠금해제 됐다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어 뭐야? 몰라 어떻게 되니깐 방금 모르겠어 워후 님 숙받으면 진짜 안한지 오래됐나봐요 어 님 진짜 안한지 너무 오래된거 아니에요? 님 짜증나게 만들기 싫거든요 근데 님 진짜 안한지 너무 오래됐나봐요 님 앞으로도 스파이더맨 많이 해주세요 어 이 타워가? 어디있지? 아 저기있다 아니 저거 아닌 저거 아닌 이거 아닌데 아 뭐야? 거기있어? 뒤돌아 아 마틴이 아니 내 집주인이잖아 저거 집주일 안했다고 켜봐 저기있다 나 봤는데 님이 이상한데 가가지고 저기요? 저기있잖아 아 안보여 상하 아 저기있네 아 저기있네 아 답답해 내가 미치겠다 야 아 내가 미치겠다 뭔소리야 내가 더 미치겠다 야 이런사람과 게임하지마세요 아 알았어 미안 건너뛰기에 시간 너무 오래걸리잖아 화이팅 어 어 준비되었데 어 진짜 준비되어 워후 세전 높이 우윽 아 이래야 지 응 이제 드디어 할 줄 아네 우리 그 사건을 나중에 해결할게요 뉴욕이 원래 범죄가 자주 일어나나? 맞아 나도 그럴 때 많은 범죄를 했어 님이 범죄를 많이 일으켰다고요? 아니 내가 범죄를 많이 죽였다고 잔인하네 주인간에 걱정 마 그냥 감옥에 놔뒀어 좀 폭력적인 말 하지 맙시다 저도 노력 중이에요 알았어 넌 아 근데 님 수트 너무 안 보이는데요?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무 껌해 아 안하네 아 아 아 네 여기 가방 얘는 왜 가방이 어디다 놔둬지 모르겠다 응 얘는 옷 갈아입게 알아 근데 옷은 거의 다 꼭 갈아입어야 되나? 음 그럴 수 밖에 없겠지 흠 들키지 않으려면 그냥 아마도 메이 숙모는 저거는 근데 이제 뭐냐 피터파크는 이제 월세를 자꾸 안 내는데 이제 어떡하냐 지금 집 망했네 집 뺏길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빨리 내야 되는데 네 제 생각 쓰지 말고 근데 그냥 상관을 안하고 있어 얼른 갑시다 근데 여기는 어디였더라? 여기가 피스트 센터 이거 메이가 일어나는 곳인가 봐 아 메이가 여기서 운이야 어? 안녕하세요 안녕? 아 얘가 그거 마친디인가? 아 운놈 카치 아 그러면 케이크도 있겠네 아 욕구싶다 아 매 순간 영색했냐? 그러게 근데 원래 이랬어? 이거 영화에 비해서는 진짜 너무 아 말이 안 나온다 아 그거 이제 좀 아 그렇다고? 음 좀 그럼 그냥 기승화로 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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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뭐야 이 소리? 몰라? 뭐야? 대단한 소리인 줄 알았잖아? 시간 끌기 하고 있네 오! 저게 뭐야? 아 네모난 케이크다 맛있겠다 어떤 맛일까? 바닐라 아니면 겸치즈 그러게 저는 바닐라를 좋아해가지고 아 나도 바닐라 좋아해 난 둘 다 좋아해 바나나 아니면 바닐라맛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나는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하구나 응 어 저기 저기 그때 뭐지? 아 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이거 막 뭐 폭력 신고 폭력 신고 받아가지고 깡패로부터 구한 노숙자가 저기 있었던 것 같다 아! 뭐냐 그 깡패들이 뭐냐 아 아줌마니를 퍽 퍽 했잖아 결합했잖아 저기 있네 진도 그 퀴프 말이야 그 모자 쓰고 잠바도 그 초록색 잠바 입고 그 말이야 아 진짜 기억나? 아 그 아줌마니? 어 제 말이야? 음 저 저 분 많았... 어 재란이... 어른인데 알았어 저 분 응 달려 달려 다녀가세요 저는 그냥 갈게요 좀요 어부를 되게 어디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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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모 눌러 볼야 아기 때 사진 흐흐흐흐흐흐흐 스파이더미 여기를 오래가 해가자고 왔잖아 뭐라 처음엔 여기 오기 싫어 했더니만 얘가 어렸을 때 엄마가 만들고 싶어 피트하워가 어렸을 때 사진이 있나봐 어디있어? 일단 밖에 나가 아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할까? 파티는 잘 보냈고 포즈 좋다 포즈 좋겠지만 좀 좋은 타이밍에 끝나자 포즈 끝나고 슈트 입은 상태에서 아니다 아니다 잠깐만 여기 빛있네 딱 좋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제발 눌러줘 아 눌러줘 우리 돈 벌어야 돼 원래 이상한 소리가 많아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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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오케이 오케이 구독자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해주신 29명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깜잉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